원 내 마니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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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발사! 아우 달려! 아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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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형 봐주라고요 방금 다섯 바퀴 돌았어요 와 멋있네 이 교복들은 뭔가요? 추억 교복들 여러분 이거는 저랑 지민이랑 같이 고등학교에다가 너클 찾기니까 아주 흡사합니다 오 그렇네 저희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촌스러웠냐면요 여기다가 스냅뱃을 했어요 와우 이건 뭐 두 분이에요 진짜? 만화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거? 상상했는데 정말 소름 돋는다 야 자 오늘은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 군든벨입니다 군든벨 자 여기서 파격 제안 들어갑니다 1등 한 사람 제 데스크탑을 드립니다 오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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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진짜로? 야 가자 가자 가시죠 나 파이팅 넘친다 1등 하면 정국이 컴퓨터입니다 MC 좀 넘기겠습니다 네 초보자 게임을 했다 야 정국아 네가 한번 해봐라 너도 연습 한번 해봐 데스크탑에 32인치 야 웅맨 야 하나씩 해 하나씩 하나씩 한 편에 하나씩 아니야 어느 편은 뭘 뻔하셨지 우와 자 알아요 별칙은 정국이가 원하는 벌칙으로 가져오세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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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한테 그렇게 가야지 뭐 하셔볼까 뭐 승복해야죠 진짜 나중에 상 갈 때 7명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벌칙 다 걸려가지고 자 팀 나눠보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밸런스가 좋지 않은데 광산 김 광산 김 씨입니다 광산 김 광산 김 씨 너 형 나 강훈 씨 저리 가 비 형 램버니 형 진이 형 에이티예요 저는 김 형태 아 다 김 씨네 진짜 우리 민정박 하겠어 민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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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공진 김 대 민정박입니다 되게 밸런스는 잘 나눠진 거 같아요 팀 밸런스는 세 번째 게임이 딱 끝난 시점에서 정국이 적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실지 아 너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 너도 벌칙을 받는 거야 첫 번째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은 예 아니요 게임입니다 예 아니요 게임 예 아니요 게임 Yes or no 이거 땡 한번 치고 시작해 주시죠 아 박근혜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레디 고 지금 어때요? 좋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맛있었지 그래요? 그렇죠 MC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아 얼굴이 마음에 듭니다 진짜요? 모든 게 마음에 들죠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죠? 아 추운 것 같은데 얼마나요? 많이 정말요?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추운데요? 패딩 버스런가? 방어 잘 성공했어 방어 성공 책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습니다 본인도 방탄소년단 외모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모 1위입니다 왜요? 잘생겼기 때문이죠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오 야 멤버들 세나 근데 이거 1호 안 끝나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데? 패딩 입어서 그런가라고 어? 재질문 하긴 했어요 아 그렇네 의문문인가? 아니 패딩이 그런가 느끼죠 그런가 MC의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 너무 정치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아 아 진행병이 터지고 있어 Yes or No를 진영한테 넘깁시다 형 씨를 제가 하고 가위바위보만 해요 저는 이긴 팀하고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어때요? 저기 있잖아요 뽑아놨잖아요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MC는 제가 보는 걸로 아 MC 너무 어려워 아 MC 진 갑니다 여기서 룰을 도입합시다 여기서 눈을 피하지 맙시다 오케이 대답을 2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게임은 예 아니요 Yes or No의 게임입니다 Yes or No 게임 뭐죠? 예스 아니면 노 예 아니요가 대답으로 나오면 땡 탈락입니다 맞는 걸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뭔가 질문에 대받아 치면 그것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질문에 대받아 치면 안 됩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그럼 뿅망치로 맞은 사람은 아웃인가요? 오케이 눈을 안 피하는 걸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MC 진행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저는 어떤 거 같나요? 너무 잘생긴 거 같습니다 갑자기 잘생긴 게 왜 나와요? 그냥 나오죠?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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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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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옵니다 이거 바꿔 보여요 미안하다 그냥 나오죠 저희 가 2초 아 그거 때문에 아 RMC 제가 월드 와이드 핸셉이가 인정하십니까? 매우 인정합니다 어떻게 제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눈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십니다 지민 씨 왜 물어보시죠?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요 아 왜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시죠?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정국 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름이 뭐죠? 김남준입니다 왜죠? 김남준이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잘 지어주셨어요 나 아버지 아닌 줄 알았지 윤기 씨 네? 네? 잘 보라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지연 잘한다 첫 번째 게임을 살리잖아 내가 결국 본인이 살린 거야? 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결국 본인 칭찬이야? 이 팀에서 저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 호석 씨한테 말을 안 걸었었죠? 그렇습니다 왜 안 걸었겠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바로요 바로요 우리 컴퓨터를 날리고 우리는 웃음을 취하고 있어요 너 표정 못 봤지? 왜 안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되게 순수하지? 어 맞다 탈락한 사람 여기 일렬로 쓰세요 이거 안 때렸어요 그건 좀 그렇지 아 좋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게임을 살리는 그렇지 정민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게임 예능 119라고 불러줘 감독님 첫 번째 게임 끝난 거예요? 진 거야 우리가 김형제에서 김 씨가 한 명 빠진 전정국 왕팀이 이겼습니다 아 쉽다 자 다음 게임 가시죠 두 번째 게임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읽는데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다려주세요 네 아 뭘 진짜 읽는 거예요? 아 뭐야 빨로 읽어주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 두 번째 게임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최근 앨범 러브 유얼셀프 허 중에서 진의 파트 한 소절을 부르시오 방민정 하루 하루 여름 겨울 DNA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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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너무 피리소를 따라와 이 노래를 따라와 오케이 걱정하지 말라 오케이 우리 완전 탈락 아니잖아 너가 더구나 방민정 방민정 정답 2절에 있어 1절에 우리 완전 탈락 똑같은 부분인데 돼요 다른 부분이야 1절에 정국이랑 태연이가 같이 부르는 거기 우리 완전 탈락 베이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 다 타오르면 뭐가 남죠? 재가 재가 남죠 자 재 로 끝나는 단어를 말하시오 전정국 전정국 먼저 말했습니다 산재 화재 소재 정답 정답 자 다 어렵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 먹을 거 좋아하시죠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종류의 이름을 말하세요 방정민 방민정 이름 좀 똑바로 말하세요 3 2 1 전정국 전정국 못생긴 토마토 다음 당근성 다음 우유성 정답 제목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목만 말하겠잖아 아니 시작을 못해봐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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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체인지 답답해라 잘 말하면 완패 나올 수 있겠다 뭐 시작이라도 해라 야 좀 잘한다 너희 잘한다 혹시 PC 받으면 한 번만 쓰게 자 다음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다들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 윤기씨 네?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역시 아웃트로 허 아니겠습니까? 아웃트로 허 좋죠 자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방탄 노래 중에 가사에 방탄이 들어가는 소절을 부르시오 방미정 방미정 아니 시작을 못해 3 2 이런게 방탄 스타일 좋아 좋습니다 3 방탄이란걸 믿어 믿어 좋습니다 질격의 방탄 음악 주세요 왜 안나오냐 음악이 변했다 아웃트로 좋아 이게 뭐야 방금 윤기 점수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댄스 점수 5점 댄스 점수 5점 이렇게 하라고 애들아 열심히 댄스 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점수 같은 거예요 형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남준씨 네 숫자송 아시나요? 일주일에 두 엔두이면 이렇게 처자한데 3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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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랑해 널 사랑해 5 5 오늘을 말할 거야 6 오늘을 말할 거야 분위기 깨졌으니까 문제 나가겠습니다 방탄 노래 중에 방민정 방민정 방탄 선사 두 셋 89 89 4 80 80 80 90 80 80 80 90 81 80 83 83 82 83 83 84 사이퍼 파트 1 정확한 이름을 말 안 했습니다 사이퍼 파트 1 사이퍼 파트 1 둘 셋 둘 셋 아니야? 사이퍼 파트 1, 사이퍼 파트 2, 사이퍼 파트 3만 나오는데 바로 문제 나겠습니다 네 정국 씨 네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죠? 저 검정색이요 그러면 붉은 색을 띠는 과일은? 망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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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홍시 홍시 홍시가 그건가요? 홍시는 빨간색이 아닌데? 야 대봉간 못 봤구나 대봉간이 얼마나 빨간데 야 홍시는 솔직히 홍시는 주황색이지 야 너 대봉간 못 봤냐? 솔직히 홍시는 주황색이죠 붉은 홍 붉은 홍 붉은 홍 그래서 홍시 그렇지? 홍시를 홍시를 하기 홍시를 홍시를 하고 홍시를 하기 오케이 그래 나 빨간색이었으면 붉은 허 붉은 허 붉은 허 문제 MC가 내는 넌센스 문제를 모두 통과하시오 전정국 뭐야 전정국 전정국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드는 세상은? 3 형편 땡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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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 자 아이가 신을 낳았다를 네 글자로 하면? 아 이거 쉽다 간단하게 전정국 네 형편없는 세상이죠 뭐래요 문제 바꿨더니 전정국 네 전정국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는? 언덕 그거는 언올이고요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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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는? 전정국 땡 뒤야심 전정국 을지문덕 을지문덕이야?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국 뭔 소리야? 박민정 박민정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는? 을지문덕 을지문덕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국 사국 땡 전정국 을지문덕 아니라고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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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부리는 마술은?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매직 전정국 전정국 유성매직 전정 세종대왕이 마시는 우유의 이름은? 아이럽 우유 전정국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부리는 마술은? 소리 소리 마술이 박민정 유성매직 제 소리 그거 안 낼 건데 사자로 국을 끓이면? 몰라 이거 어떡해 라이오스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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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이 마시는 우유의 이름은? 아야 우유 우유 정답 아 네 마리의 고양이가 괴물이 되면? 포켓몬 포켓몬 정답 사자로 국을 끓이면? 왜 마지막에 그게 되니? 뭐야 그게 쉬운 감자 하나 둘 셋 성민정 성민정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시럽자 비슷했어 딸기? 어 반대로 전정국 왕이 궁에 가기 싫다 하는 말은? 궁 싫어 궁 싫어 정답 차 문을 세 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차가 망가지니까 박민정 박민정 석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 몰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전정국 정삼각형의 동생의 이름은? 아니지 정삼각형 다시 박아 전정국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부리는 마술은? 동생과 형이 싸운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드는 세상은? 형편 없는 세상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고마워 고마워 사자 뭘까 진짜 궁금해 정삼각형 동생의 이름은? 정삼각 정답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석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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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 2, 1 3이 걸려 오지 않을까? 비슷했어 비슷했어 비슷했다고요? 전정국 전정국 처구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잉클리쉬 보호인 얘기 정답 와 소나무가 삐지면? 이거 맞춰서 민개 박민주야, 박민주야, 박민주야 과자로 묵고 있다면? 저쪽 가요, 그냥 전정국 4마리의 고양이가 괴물이 되면? 코멘스터 정답 와, 뭐야? 정상국 형의 동생의 이름은? 송성강 처구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5일 정답 뭐야, 뭐야 형, 사자로 구글 끓이면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 라이언스 부르고 있었다, 동물의 왕국인데 라이언스 부르고 있었다 세 번째 게임은 다들 어렸을 때 해본 국민 게임이죠 세 번째 게임은 바로 프라이팬 놀이입니다 팀 국립 정답 해당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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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놀이! 융기, 넷! 융기, 융기, 융기 feared 행기, abroad MGV 박자를 맞추어요 박자를 팀, 퇴팅,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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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오 게임, 택! 프라이팬 놀이 남준, 넷! 남준, 남준, 남준도 지민 Drug's 쇼! 제민, 제민, 제민! 전팀 액션! 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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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전국 내? 전국 내? 전국 내? 전팀이 많이 들었구나 얘도 틀렸을 거에요 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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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이렇게 아! 아 근데 나 본명이 너무 헷갈린다 왜? 네가 이렇게... 너 그것도 본명 쓰잖아 인마 활동명도 아니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부르는 게 나 평소에도 형들 이름 안 부르니까 이름 좀 불러줘 여러분 세 판 나왔습니다 저 투입시켜야 돼요 우리 먼저 한번 쓰자 그냥 짐 쓸게요 누구 나오겠어요? 야 전종국만 놓으려 전종국만 내가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공격 그렇죠 Q팀 악션 다른네 청양학 그랬어 다시 할게요 저 한국 yourself 바로 돌아다녀 점국 넷 박팀 빽팀 빽이야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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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팀 셋이랬어 정팀 셋이 뭐야? 정팀 셋, 너 이리 와 팀 팀에 자꾸 쓰는 제이홉이었구나 자, 이제 진영 써야 되는데 제이홉 한 판이야? 내가 할게, 종국아 우리 팀 이름이 뭐죠? 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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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팀 전팀, 전팀, 전팀 잘 할까요? 첫 팀 액션! 석진 셋, 석진 셋 석진 셋, 석진 석진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파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잠깐만, 왜 이 자리에만 앉으면 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약간 어이없이 이겨서 나도 이긴 거 야, 이거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이 자리에 뭐가 있네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박팀 생립! 댄스 타임이 있어요, 댄스 타임 갑자기? 음악 틀어주세요 없는 거 같은데? 야, 음악이 폈다, 음악이 폈다 음악이 폈다 다 됐어 여러분 세 번째 게임 만족하셨나요? 너무 심장인데, assessment 뭐, 뭐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네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추억의 게임이죠 딥이 딥이 딥 준비시 딥이 딥 딥이 딥이 딥, 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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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와 이거 뭐야 티비즈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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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즈비티비 티비즈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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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챔 야 왜 이렇게 잘해 와 J로 잘해 귀선을 좌우 Now 내가 봤을 때 호비가 내 움직임을 읽었어 정성 당당하게 준비 시작 짐짐 짐 짐 짐 짐 가 디비집 디비집 가 디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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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디비집 야 그래 그래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을 수밖에 없어요 쥔 것 같은데? 오늘 진영이 고생이 많네 뭐야 뭐야 지금 결과가 뒤통생상황한 것 같은데 지금 뭐야 오 야 진짜로? 야 나머 젠만 잘하고 나머지 시간 못 해버렸나 보다 거원 공항해 형님 손을 손잡고 벽에 나와서 됐어, 앉아 다음 게임 가자 이거 정국이가 그렇지, 정국이 야, 등산 한 명 추가하자 이러다가 일곱 명 전부 다 등산 간다니까, 나중에 의견 하나 내줄게 도시아가에 싸서 같이 가기 야, 정국아,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래, 네가 원하는 거잖아 아, 뭐 할까? 아예 방송으로 찍을 수 있게 그래, 나누자, 바다 가기 바다는 힐링이지, 이건 벌칙이 아니네 야, 바다는 좋겠다 어, 입술? 아, 좋다, 좋다, 좋다 벌칙은 정국이 맘대로 야, 산면이 바다야, 어디 가는 바다야 입술도 가자? 돌 바다 자, 어떤 벌칙일까요? 오, 야, 엄청 심한가 보다 내 생각엔 바다에서 플러스했어, 지금 상 갔다 바다 가냐, 설마? 그래, 등산 갔다가 바다로 가기 이번 게임은 내 그림이 보이니? 내 그림이 보이니? 아, 진짜 원피스, 세계 주도 땡 천지로, 별, 그리고 백기 가만히 있어 무대 파르르 떨면서 감고 있네 까르보나라 라즈멘다라 아 안 아 아, 쌍 왜 두 글자야? 그냥, 그냥 간다 그냥, 그냥 간다 너, 그냥 간다 셋 셋 셋 넌 셋 넌 넌 넌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